안녕하세요. 장사곰프로입니다. 부가세 신고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겪게 된 고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사실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해서 누가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위에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디테일한 답변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냥 단지 세무서에 맡겼다. 그 다음에 내가 거래하는 세무서가 있으니 뭐 소개시켜 주겠다. 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들 하시죠. 요식업협회에서 세무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요식업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요식업협회에서 세무신고를 하진 않고 요식업협회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된 세무신고를 해주질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식업협회에서 해주는 세무대행의 경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챙기지 못하면 세금 신고가 오히려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실 다르긴 해요. 요식업협회라는 게 지부도 있고 각 지역마다 거래하는 그런 어떤 세무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지역에 있는 요식업협회의 세무신고 대행은 저는 크게 쫓아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세무신고 때문에 저희 지역의 세무사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소를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금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신고할 때 따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많이 다녀봤는데 크게 환대받지 못했어요. 저는 돈을 내고 대행을 맡기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입장이었는데 그 직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처음에 창업한 자영업자고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지 아니면 적게 나올지 그런 것도 전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큰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세무사분이 직접 상담을 해주신 건 아니고 실장이나 이때 상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한 상담이 되지 않았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절했고 굉장히 맡기고 싶은 세무사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처음에 그때 한 번 맡겼었습니다. 그때가 부가세 신고였던 것 같은데 환급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세무신고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맡기고 나서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세금 신고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맡겨놓고도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전화로 몇 번 이거 물어봤었는데 항상 바쁜 시즌에만 제가 전화를 하게 되니까 친절한 답변을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자체는 세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들은 제가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인 답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비용 자체도 제가 알아본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곳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출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장 평균화된 금액을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월 10만 원에 신고 시 따로 추가금을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에는 소득금액이나 매출금액에 따라서 추가금이 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세무서에 따로 신고 대행을 맡기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는데요. 물론 홈텍스 자체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전자장부라는 것입니다. 전자장부는 세무를 대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홈텍스는 사실 어려운 말들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자장부는 돈을 지불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동영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가 됩니다. 전자장부 업체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업체를 골라서 쓰시면 되고 월요금이 몇만원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따로 추가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자료입력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냥 클릭 몇 번이면 자료입력이 되고 조금의 추가금만 더 내면 자동으로 홈텍스에 있는 자료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홈텍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그 장부 내용을 불러와서 기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전자장부의 장점은 내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장부를 적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돈이 세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진율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었죠. 사실 세무대행을 하게 되면 1년에 적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은 세무사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자장부는 월요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많아서 신고할 자료가 많고 그 다음에 소득이 넘어서 복식부기로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금이 붙긴 한데 그래도 월 5만원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자장부를 쭉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게의 비용 처리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서 밥을 사 먹을 때 아 여기는 공제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사업자 카드가 등록되지 않은 일반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아 여기는 공제가 되겠구나 해서 사업자 카드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즉각 즉각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게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자장부는 일반 세무소에 비해서 서비스하는 품목도 많고 그 다음에 고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반 오프라인 세무소에 전화해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는 바쁠 때는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잠시 후에 또 통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서 답변을 한 게 들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 답변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전자장부는 고객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금 신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당장 부가세 신고가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전자장부를 결제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내가 모아놓은 자료도 많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금 신고하실 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한번 전자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자장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글로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찍듯이 영상으로도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만약에 처음 신고를 하시고 나면 아 내가 이제껏 세무서에 받친 돈이 조금 아까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전자장부를 조금 공부하셔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2년만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쭉 계속 할 건데 그 비용들 감안하자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고 내 지식이 좀 더 많아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